볼보 자동차 코리아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해 선정하는 올해의 베스트 퍼포먼스 서비스 센터는 H모터스 둥당 서현 서비스 센터와 H모터스 성수 서비스 센터, 아주오토리움 부천 서비스 센터가 각각 선정됐다. 각 딜러사별 최고의 테크니션에게 수여하는 마스터 테크니션은 스웨덴 본사 주관 3단계 테크니션 인증 수상자는 H모터스 유기영 과장, 서태호 과장, 아주오토리움 김인태 매니저, 아이언 모터스 천홍수 과장, 아이비 모터스 김완규 부장, 천하 자동차 황원선 팀장 총 6명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각 직군별 최고의 직원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최우수 사원 시상을 진행했다. 올해의 최우수 사원은 직군별 롤플레이와 볼보 자동차 표준에 따른 능력을 평가해 최고점을 수상자는 코오롱 오토모티브 장안의 주인, 김민호 주인, 변민영 담임, 최경철 과장, 아이언 모터스 김영권 차장 총 5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볼보 자동차 이응모 대표는 지난해 볼보 자동차가 서비스 1위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은 차별화된 고객 끊임없이 노력해온 딜러 3위 서비스 센터 임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최고의 고객 만족 서비스를 위해 임직원들